이전 시간에는 병합할 때 서로 파일명이 다른 것들끼리 병합했어요 자동으로 병합되는 걸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명이 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때 병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에서 파일 안에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 거예요 메뉴얼, 그리고 뭐지? 아까 그거 이전 시간에 지우고 다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nano work.txt 라고 하고요 샵, title, 그리고 여기 위에는 1 이라고 하구요 그냥 컨텐츠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한 두 칸 정도 띄우고요 title, content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띄어 쓴 것은 서로 같은 파일,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줄을, 줄 바꿈을 해서 저장합니다 ctrl, alphabet xy, 엔터 git add work.txt git commit-m1, 엔터 자, 이렇게 한 그 결과는 오른쪽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git branch auto 그리고 master branch에서는 work.txt의 위쪽을 수정할 거예요 마스터 컨텐츠, ctrl, alphabet xy, 엔터 git commit-m, master work, to, 엔터 마이너스 a 를 뺐네요 add를 추가해야죠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check out 해서 auto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nano work.txt에서 이번에는 아래쪽을 수정할 겁니다 어, auto content, ctrl, alphabet xy, 엔터 그리고 git add work.txt git commit-m, auto work, to 이렇게 해서 버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여기는 master에서는 work.txt의 위쪽을 수정했고 auto에서는 아래쪽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auto의 내용을 master로 병합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master로 가는 겁니다 git checkout master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auto를 master로 merge 한다 git merge 그리고 auto하고 엔터 치면 현재 브랜치로 merge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work.txt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엔터 자, 버전을 새로 생성한다는 뜻이죠? 컨트롤 알파벳 xy y나 할 필요가 없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merge가 됩니다 자, 그러면 work.txt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cat work.txt 엔터 자, 보시는 것처럼 master와 o2 내용이 둘 다 들어간 work.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기시해주는 정말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파일을 병합할 때 파일의 이름이 다르다면 그냥 병합이 되겠죠? 복사하면 그런데 파일의 이름이 같으면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즉 카피를 통해서 그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git이 같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다면 알아서 수정해준다는 엄청난 기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